자동차 생산 증가와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로 관공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 6만 4천여 명이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우려를 낳았던 동탄 이신도시가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오히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백규리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증가와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로 관공업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관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지난달 대비 각각 1.1%, 1.0%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3%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2.0%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진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부징 등의 여파로 산업 생산은 지난달과 동일한 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의 통화 문자 기록에 대한 접근 수집 보관 제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 문자 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수집해온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겁니다. 방통위는 각 운영체제와 앱의 버전별로 접근 권한 설정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대면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를 낳았던 동탄 이신도시 가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오히려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는 당초 공급 과잉이 우려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분양권에 8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단지도 생겨났습니다. 또 동탄 신도시는 주변 베드타운인 수원 영통이나 용인보다 전세금이 1억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평택, 안성, 오산 등 경기 남부권 인근 지역은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사용자 정보유출 논란으로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올린 페이스북이 데이터 브로커와 연계를 중단키로 하는 등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즈는 현지시간 28일 페이스북이 광고 대상 사용자 선정을 돕는 익스페리언, 액시엄 등 대형 데이터 브로커와 파트너십을 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이 그동안 광고주들에게 제공한 특정 이용자들을 견행해 만든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페이스북은 스마트폰용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설정 메뉴로 바꿔 약 20개 화면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통합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어와 관련해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그 인원이 무려 6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6만 3천 767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 이유는 애플이 작년 1월에 배포한 아이폰의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휴대폰의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많은 화제가 된 소식이었죠. 소속 인원이 6만 명이 넘는다는 건 단일 사건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원도 많이 줄어든 겁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약 3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원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원은 4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크게 줄어 지금의 6만 명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렇군요. 문제가 됐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받으면 어떤 성능이 저하가 일어나고 또 애플은 그 사실을 왜 숨겼던 건가요? 네, 문제가 됐던 업데이트는 iOS 10.2.1 버전과 그 후속 버전이었는데요. 아이폰 이용자들은 이 업데이트를 설치했을 경우 특정 환경에서 휴대폰이 갑자기 꺼지는 등 성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이 배터리 결함을 숨기고 고객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고요. 또 애플이 기존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켜 후속 모델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고객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다른 제품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사실을 숨겼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러한 애플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타인이 소유한 재물과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손괴 행위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에도 위반된다고 한누리는 주장했습니다. 네, 타인의 재물을 훼손했고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청구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누리는 원고 1인당 20만 원, 총 127억 5,3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젊은층은 공영 BBC 방송의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보다 넷플릭스의 동영상,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의 음악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영국 일간 더타임즈에 따르면 BBC는 연령대별 미디어 소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연간 계획서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영국의 16에서 34세 청년층은 BBC의 여러 TV 채널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넷플릭스의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차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국 15에서 34세 연령대는 일주일에 5시간가량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반면, BBC 라디오를 들은 시간은 4시간 30분에 그쳤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또다시 700만 원대로 주저앉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4시까지만 해도 820만 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46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에서 전날보다 800만 3천 원 하락한 79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50만 원 선을 내주고 4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의 경우 5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의 가상화폐 규제 활동이 시세 하락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기식 전 의원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최종부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 개혁적 경제정책 개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금융정책, 제도, 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1966년생으로 경선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온 김 내정자는 참여연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더미래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권평호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오는 4월 2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권 전 대사는 사우디 대사로서 사우디 비전 2030에 한국 기업 진출을 도와 무역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 정부가 석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으로 신성장산업 육성, 민간부문 성장, 중소기업 육성, 삶의 질 향상 등 4대 중점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측은 신임 사장은 누구보다 코트라 사정을 잘 알고 재외공간 대사를 거치면서 국제 감각까지 갖췄다며,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수소 전기차 넥소를 산보인 현대자동차가 2018 뉴욕 모터쇼에서 신형 산타페와 투싼 등 전략 모델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주윤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기아 자동차가 북미시장 공약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9일 미국 동부에서 개막한 뉴욕 모터쇼에 참가해 500평에 가까운 전시 공간에서 신형 산타페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모터쇼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직접 방문해 북미 자동차의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고 경쟁사들의 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는 미국에서 최고 안전한 차에 선정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산타페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00년 미국에 처음 진출한 산타페는 지난해에만 13만 대를 팔아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고요. 또 누적 판매량도 1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신형 산타페는 6년 만에 나온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차체가 커졌고 안전 하차 보조와 또 뒷좌석 알림 시스템 같은 첨단 안전 사양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가 산타페 말고도 다른 SUV 부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SUV가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됐나요? 네, 산타페 말고도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뉴욕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투싼도 2004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10만 대가 넘을 정도로 인기인데요. 새로운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디자인 체인지뿐만 아니라 18인치 알로이 휠을 포함한 3종의 신규 휠 적용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빔 보조, 그리고 운전자 보조 공교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네, 산타페와 투싼은 둘 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코나도 새로운 모델이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나의 전기차 버전인 코나 일렉트릭도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코나 일렉트릭은 64kWh의 배터리와 최대 출력 150kWh의 전용 모터를 탑재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0km가 넘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현대차 미국법인 최고 운영자인 브라이언 스미스는 코나에 이어 산타페, 투싼 등 신차 출시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SUV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또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직접 모터쇼에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방문이 첫 방문인가요? 아, 이번 방문이 첫 방문은 아닙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작년에도 뉴욕 모터쇼에 참가했었는데요. 북미 시장이 워낙 중요한 데다 이번에 현대기아차 모두 신차를 선보이는 만큼 직접 현장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또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시 공간에 오래 머물렀고 이날 처음 공개된 전기차 기반 콘셉트카, SNC와 콘셉트에 대한 반응을 특별히 챙겼다고 합니다. 네, 언론 노출을 꺼려했던 정의선 부회장이 최근 여러 해외 행사에 참석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해외 화력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 준비한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